어제 국정감사장 한 장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당히 격렬하게 의원들과 맞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됐습니다. 그거 서울시도 고발하고 우리도 고발했어요. 법정에서 다투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왜 박원순 시장이 설례가 없는 야당 계좌에 대해서 차업을 하느냐. 그 설례를 처음으로 70년 정당사에 처음 남겼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차업 푸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가 했다기 보다. 아무튼 푸시겠으면 안 푸시겠으면. 법이 한 일입니다. 광원광장에서. 다음은. 정당 계좌에다가 차업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자식 문제를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국감장관의 자식 문제를 국감장에 수도 없이 나왔는데 왜 박원순 시장만 안 됩니까? 검찰이 얘기하니까? 왜 박원순 시장만 안 돼요? 서울시 국감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장관 후보자도 아니잖아요, 장관도 아니고. 자, 우리 정리합시다. 좀 전에 광화문 광장의 불법 천막 행정 대집행은요.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적 그런 집회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자, 저요. 주원진 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답변을 들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고요. 무소속 이원주 의원과 또 박원순 서울시장 사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녀 문제와 관련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드님 박주신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아들 얘기가 저는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나타나서 증인으로 나오시면 될 텐데. 왜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서울시의 업무 아무 상관이 없는 걸 물으십니까? 서울시하고 상관이 있죠. 서울시의 수장인 시장께서 이런 문제에 열돼서 의심을 받고 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국민들 정서해 봤을 때. 아니, 저는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다 정리가 됐고. 아니,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정리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수차를 공공기관에서 이미 아무 문제 없다고 다 파악이 됐고. 시장님, 시장님. 그랬는데 그걸 왜 입국감장에 와서. 지금 제 시간 쓰지 마세요. 되셨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성향의 의원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네요.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이게 과거에 박원순 시장 선거 과정에서 아들 박주신 씨가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돼서요.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병역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면 그 건강 진단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공기관에서 일단 정리가 됐다고 저는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국감장에서 아주 오래전에 있는 그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야당 성향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공세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야 하는데 왜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그것도 아주 해묵은 얘기를 질문하느냐 이런 질문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전혜숙 위원장한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잔여 문제에 대해서 야당 성향의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치적인 의도, 목적, 여권의 차기 주자 중에 한 명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미리부터 견제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게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아까 앞서 말씀처럼 국정에 대한 걸 질문해야 되는데 조국 관련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저런 부분들은 정말 국감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어쨌든 관련되면서 정치적 현안이 되고 이슈가 되는 걸 얘기를 해야죠. 지금 박원순 시장과 아들 얘기는 언제 때 얘기입니까? 그리고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고 국회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국감장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저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야말로 저는 지금 여당의 나름 대선 주자 급이니까 흠집을 내려 한다. 그리고 뭔가 야당으로서 존재 가치를 보여주려 한다라는. 야당도 아니죠, 이현주 의원은 무소속인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느닷없이 서울시 국감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서울시 여당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시장 아들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내용 옆을 떠나서 저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런 행동들이 바로 정치 부재, 정치 실정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를 하면서 또 큰 꿈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저런 식의 질문하는 의원들은 검증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감당해야 할 숙명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아마 서울시가 운영하는 곳이죠, 교통방송. 교통방송, TVS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교통방송이 시사 방송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느냐,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네, 그거야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의 의회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미국의 윤리에 관련돼서 애쓰스 매뉴얼이 있어요. 윤리 강령이라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조금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원 같은 경우에 한 500페이지 되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 한 470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말은 되고 어떤 말은 안 된다는 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관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말은 할 수 있지는 어떤 말은 하지 못한다.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지금 여당이 야당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의회가 좀 성숙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면 이제는 한 번 정도.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김용호 국회의장이 있을 때 국회 운영제도 개선자문위원회에서 2년간 우리 의회에서 어떤 활동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좀 참고를 해서 우리가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럴 때 좀 대정부질문할 때 이렇게 할 때 좀 품격 있는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